지난주 창원에서 열린 2016 K-POP 월드 페스티벌에서 미국 대표로 참가했던 브리티니 샤넬 양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으로 돌아온 샤넬 양은 아직도 우승의 영혼이 채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15개국 68명의 쟁쟁한 실력자들이 참가한 파이널 본선 무대. 샤넬 양에겐 난생 처음 겪어본 큰 무대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일약 스타가 된 샤넬 양. 1200만 원 미아로 만 달러가 넘는 상금으로 교회에 11조를 내겠다고 말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샤넬 양은 예선부터 본선이 긴 여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곳곳을 둘러보며 비단 K-POP만이 아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를 통해 우연히 접한 K-POP. 샤넬 양은 K-POP에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묘한 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K-POP을 부르는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며 그 느낌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며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K-POP은 한국에 있는죠. K-POP인 sel주創造ista는 defined- 하여 사람들이 안에서 X-POP에 대한 사람들을 nie experiences 음하여 다른 종주들arded에 설치한 IS-POPDB의 인적이 우린 사람들에게 하여 K-POP이나 유 mente의 모든 분들을 통하여 많은로 알아보는 K-POP들도 사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샤넬 양은 스타입니다.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섭외도 검토하고 향후 정식 녹음과 싱글 발매도 계획 중이라는 샤넬 양은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을 무대로 그리고 K-POP을 부르는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치열한 미주 지역 예선을 거쳐 결국 바이널 본선 트로피까지 거머쥔 브리트니 샤넬 양. K-POP을 품에 안고 향후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